안녕하세요. 이번에 함께 나눌 개념은 하나님의 독립성, 그리고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자충족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저희 장로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가 가장 온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 얽매이거나 어떤 거에게 의존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피조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의식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혹시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욕을 하려는 게 아니라 피조물의식,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행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존재 자체도 보존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들은 피조물임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혹시 다른 쪽으로 많이 들으셨다면 그거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틀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지식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많이 안 다뤄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을 할 때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코닐리우스 반틴 선생님의 책 같은 걸 보면 막 불신자와 대화를 할 때 알미니안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불신자와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역을 이런 자충족성, 하나님의 독립성과 한번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님은 그냥 가장 자신이 자유롭고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신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개시를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정말 완전히 자유롭고 자충족적이시고 독립적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물론 자유의지의 개념이 있지만 피조물이라는 그 피조물 의식을 항상 같이 기억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독립성과 우리의 피조물과 관련돼서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